어디에 켜놔? 어디에 켜야되요? 안 켤려고 했어? 내가 하려고 했네 켜 오우 바르다 그지같은 게임 그지같은 게임 디귿디귿같은 게임 언제까지 해야되냐 아니 이게 저기 뭐야 로딩화면이랑은 다른 게임이야 로딩화면은 전혀 틀린 게임이야 차차차차 호팡이야?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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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기절 어 창문 기절 소문 살리로 들어갔다 하나 앞에 나왔다 많이 맞았는데 다른 한 명이 죽었는데요 다른 명이 쏜다 산 어? 길 길 길 길 혼내는 길 길 길 혼내는 길 어? 뭐야 어? 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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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내가 너희한테 고춧가루 끓아야 되겠다 아이씨 아니 뭐 이렇게 잘 쏴? 돌자마자 바로 삼키는데 제가 마지막이었는데 아 제가 마지막이었어? 너 핫캔 찍지 말고 제일 쐈어야지 아유 야 진짜 이거 판단 레전드 제가 딱 마지막이었으면 쟤를 바로 잡았을텐데 마지막이었으면 그렇지 제일 쐈으면 치킨 먹었지 근데 쟤가 진짜 마지막 맞았어? 2등이잖아 아니 2등은 맞는데 얘네 편이 3마리인가 4마리 둘이였어요 포투갈 나무랑 현실이 부정해 아니 얘네가 아까 우리 쪼크님 못오게 틀어먹던 애들이잖아 두명이에요 두명 걔네 아까 올 때가 거기 있을 때는 세명이었거든 세명 있었었어 야 현실이 부정했어 야 이거 호눈이 우리 약자만 남았다 이거 다운게 울어먹을 수 있다 아니 두명 남았는데 하나 다운됐는데 그거를 확길 쳤다 아니 세명이었는데 아까 세명이었든 두명이든 사랑이든 놈 죽여야돼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진짜 한단열 가리다 ㅋㅋㅋㅋㅋ 사래거리고 지리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거를 화피를 왜 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려버렸어 한단열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플라스틴맛 범위 뭐하는뭐야? 가만히 주면 있어봐 찍찍 소리 자꾸 내지 말고 썩었네 흐핳핳핰 해차스는 안해진다 으흐흐흑 쒸흑 쟨흑 뭣 할라 쟤는 따뜻하게 나오겠다 나한테 쟤 바보 아냐? 야 미쳤다 빨리 피 빨라 와 저걸 던져나 준다고 야 뭐야 1대1대1이잖아 뭔 소리야 뭔 소리냐? 여기 그 교란탄이 있나? 여깄네 바위 뒤에 바로 옆에 바위 아니 왼쪽 왼쪽 이 바위? 움직이잖아 죽었다 어? 이거 아니야? 사람? 여기 오른쪽이야 오른쪽 그쪽쯤에 있네 와야 되는데 나 저기 있구나 아 거기서 기다려있으면 되겠다 한 마라 쏴 뭐야 아니야 이게 가까운 연막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좋지 아 나이스 으우 야 엠테닌이 어디 간고요? 안 돼? 좀 은행 어이 죽지 않았어 아직 하하하하